제가 작곡을 처음으로 시작한 게 사실 제가 다양하게 도전해보고 싶은 장르들을 제가 직접 만들어보고 싶어서 사실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. 이게 뭐 그냥 그런 나만의 욕심을 가지고 시작을 하니까 사실 너무 다양성 있게 표현을 못하겠고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장르만 만드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장르를 다양한 분들에게 다양하게 사랑을 받을 수 있게끔 여러가지의 노래를 만들어보자 라고 마음을 먹고 나서부터 굉장히 다양하게 작업을 하고 있어서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기분 좋게 쉽게 따라 부르실 수 있는 그런 노래이고 그리고 또 제가 멤버들을 굉장히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노래였기 때문에 그래서 네 쓰게 해주실 것 같아요. 그런데 뭐 저의 아직 스타일이나 색깔은 아직도 제가 고집을 부리고 있는 중입니다. 답변이 충분히 네 표정 좀 이렇게 밝힌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. 바람 막히게 해주세요. 자 다른 질문 있으신 표정님 마이크를